건강을 챙겨야지. 면역력을 높이자요. 우리도 운동해야 되는데. 어디 갔나? 운동 진짜 안 하시는 분. 진짜 운동 안 하시는 분 나 사왔다. 안녕. 형 병원 갔다 왔어요? 아니 미용 신서 좀 다녀오지. 형 자다 일어났어요? 아니 이렇게 이렇게 기대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오면서. 어디가 아픈 거예요? 골반 골반. 골반이요? 왜 이렇게 골반 골반에 무리가 갔나 봐. 아침에 촬영은 했어요? 어떤 촬영 했어요? 그냥 1군에 나가서 식당 갔다 왔지. 아 진짜요? 멘트남 식당. 저기 오렌지 아저씨 근황이 좀 궁금해서 거기 좀 다녀와 보려고요. 진짜 안 그래도 얘기 몇 번 했었잖아. 아저씨 좀 잘 지내시고 계시나 시장에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. 없을 것 같아. 그치. 한번 가서 아저씨 어떻게 지내나 한번 찾아가 본 것도 좋지 않을까? 응. 축하했다. 좋다 좋다. 가볼까요? 가자 가자. 아니 오늘 벤탄 시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어디 없다고? 벤탄 시장에. 네. 문은 열었어? 외국 사람만 좀 있고. 우리도 외국 사람 있잖아. 아니 아니. 서양 사람. 한국 사람이 없어요. 동양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사람들도 확실히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좀 우울해. 응. 그치 아무래도. 왜냐하면 가니까. 평상시 같으면. 그거 알잖아. 내가 한. 한 5년치 오빠 소리 듣는 거 알지? 그거 한번 가면. 오늘은 다 헬로우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 진짜요?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뭐 감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. 그런 것까지는 못 느끼겠고. 그러면 벤탄 시장에. 보통 사람이 한 10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. 오늘 한 몇 명 정도 있어요? 다섯 명. 아 진짜? 어. 야 그냥 완전. 완전 그냥. 손님이 없다라는 거네. 나 와갖고. 그렇게 사람 많은데. 처음 가봤잖아. 이번에. 어? 기존에 그냥. 그냥 뭐. 만약 은행 볼 일 있으면 은행만 보고. 머리 깎을 일 있으면 머리만 깎고.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. 사람 없어 그냥. 그 정도야? 어. 사람 없어. 사람 있는 게 더 이상하다. 아니 요즘. 뭐 길거리 놀아다녀도. 길거리 놀아다녀도. 지금 사람들 전 세계. 벽으로. 미리 계획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와있지 않거든. 그렇지. 어? 누가 이 시국에 막 이렇게. 관광을 다니고 편하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. 네. 확실히 사람은 좀 좋은 거 같아. 이럴 때 벤탄 시장 가면 엄청 싸게 살 수 있겠다. 아. 아니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. 한 사람만 잡고. 아 이 그런 질문 있잖아. 아아. 이농만 잡자. 챙긴다? 이 사람한테 챙긴다? 다 뽑아낸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사보진 않아가지고. 그럴 수도 있겠네. 어? 그건 뭐 해봐? 분위기가. 여기서 봤을 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는 좀 비슷해 보이네 기존에고. 아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?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. 그러니까 완전 넉넉한데 여기. 형. 지금 과일 값이 엄청 떨어졌나봐요. 아 진짜? 망고 1kg 500원. 아 진짜? 망고 1kg 500원. 과일 좀 사가자. 아니 망고 1kg 500원 밖에 안 해. 그럴 거 같아. 싫어. 처음 봐 이렇게 싸게 파는 거. 아 진짜. 아니 아저씨가 안 탔 수 있는데 장사를. 아라에. 안 꼽힛 마. 엄마. 반감 강환. 동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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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cent. 수도꼭다리? 어, 집에 수리할 게 좀 있는데 이거 안 맞을 거 같고 그거 안 맞을 거 같은데? 여기 말고 싱그대 파는 데 있잖아 거기 가야 될 거 같아 그럴까? 한번 보셔야? 17하고 21짜리 사면 돼 어어 자꾸 뭐야? 암수하고 너 너 왜 잠깐 사이에 전문가가 됐어, 뭔가? 어? 나 요즘 요즘 어디 수도 고쳐? 나 나 요즘 공고해 응? 아니 어제 택배가 와서 가는데 공고세트가 와있더라고요, 집에 아 진짜? 왜? 나 요즘 맥가입하잖아 아니 오빠, 오후 바쁘니까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지, 막 수접 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미 뛰고 있어, 조용히 해 아니 진짜 시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어 사람이, 사는 사람이 하도 없잖아 그쵸, 파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도 한 50%는 줄은 거 같아 근데 상인분들도 오빠를 탄 표정들이 뭔가 웃음기가 별로 없어 진짜로 웃을 수가 없지 딱 이 분위기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껍질이 얇은 거 봐 맛있어? 응 음 음 맛있어? 안 돼 거기 я 먹 Anders은 50%? 50% 50% и 시장 다膽이 많아 밶은ids 없어요 그럼 2kg 2kg 제가 3kg 1kg에 5kg 응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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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제가 장비원에서 구입을 이제 그래서 제가 저에게서 좋아요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은 많이 원 좋아요 제 수박도 많이 사졌다 400원 밖에 안 해 1kg에 400원? 4kg에 400원 아님! 아 저한테 하이자에 넣으면 좋겠어요 알리일루 응 약고해 야 맛있겠다 이거 입은가봐 하이자에 하이자에 마니유 사오쟈 사오쟈 봐 왜 마니유기 수박이 엄청 싸다 엄청 싼데 3천원 지금 이게 7.5kg 7.5kg에 3천원 진짜 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박이 원래 중국에 수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에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내주시장에 싸게 풀린거예요 수박이 아니 망고가 5백원 밖에 안해 1kg에 이거 소금 찍으면 맛있잖아 아 작지 그냥 먹길라 모잉이나 먹길라 남길지 5kg 사서 직원들도 좀 나눠주고 하죠 새우소금 사야 되잖아 새우소금이 있을걸요? 네 30kg 사야 되요 아 30kg 사야 되요 어 5kg 사야 되요 그런데 질문은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는 걸까요? 네 왜냐하면 통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편집을 빼도 안해 그래서 통안을 빼도 안합니다 통안이 너무 부족합니다 통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마오는 것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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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진짜 커 봐봐 형 아니 망고 한 개 아까 보니까 거의 1kg야 진짜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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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얼굴만 해 일단 길이는 내 얼굴 길이 아니야? 하지 얼굴 대봐 아니 얼굴만 해 진짜 아니 진짜 얼굴만 해 망고 한 개가 아... 길이보다 좀 짧은데? 그쵸 어? 진짜 엄청 커 근데 진짜 크긴 크다 무겁기도 엄청 커 엄청 커 응 와... 따오 잠시만 잠깐 한 번 할지 야 내가 될게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주러 갈까요? 어... 어... 해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 어... 못 있겠어 아... 아... 아니 진짜... 지금이 딱 과일 많이 먹어야 될 식인가봐 과일 많이 먹어야 돼 어... 비타민C 충분하게 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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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... 아저씨는 못 만났지만 다음에 와서 한 번 만나는 걸로 그래요 아... 아저씨도 다음에 뵈요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